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6년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입니다. 6년전에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7천만원을 창업자금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난 뒤에 제때 갚지 않아서 돈을 빌려준 기관이 조시의 재산상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시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서 대수금 회수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조시는 지금 10억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들여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게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고급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그 주택은 주상복합으로서 시세를 한 30억이 된다고 했고 전세는 14억 정도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류용차도 벤처에서 마세라티로 바꿨습니다. 이게 고급 주택에 입주한 것은 2020년도고 마세라티를 바꾸는 데는 올 5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시가 10억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들여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것은 2019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여기에 돈을 7천만원 빌려두고 그 돈을 회수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시는 이렇게 지금 재산 갑자기 2019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고 또 외제 청년차를 구입하는 등 재산이 아주 확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7천만원을 회수 못했다고 했는데 이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은 씨의 돈은 어디서 나선 것일까? 과거에 7천만원을 갚지 못해서 그래서 중진공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태다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재산이 불어난 것은 출처가 어디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회의의 군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진공은 지난 2015년 4월 조성은 씨가 설립한 올마이티 미디어에 창업지원자금으로 7천만원을 신용대출해 줬습니다. 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었던 것입니다. 17일 기준, 지금 9월 17일 기준으로 중진공이 빌려준 돈 대부분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중진공이 지금까지 회수한 건 7천만원 가운데 900만원 정도고 6천백만원은 미상환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연체 수수료 등 1,020만원이 되어져서 조시로부터 중진공이 받아야 할 돈의 총액은 7,120만원입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거치기간이 1년이 지나고 상환해야 할 시기가 오자 조시는 상환유예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유예 뒤에도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진공은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조성은 씨와 2017년 약정을 해지하고 상환 독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독촉에도 조성은은 돈을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시 회사 퇴직자가 스스로 소개한 글을 보면 인터넷 포털에 올린 글에 지금 조시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체납 전화와 문자를 받느라 바쁘다. 또는 보험공단에 다녀온 결과 몇 년가량 온갖 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통기서를 보냈다. 그런데 조시가 무시해서 몇 천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회사 통장이 압류됐다고 전해들었다라는 퇴직자의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진공은 조성은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중진공은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압류에 앞서서 세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은 조시의 자산을 조사한 뒤에 조시에게는 상환할 자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조시는 2019년 자본금 9억 5천만 원으로 새 회사인 올마이티 컴퍼니를 차렸고 지난해에는 빨간색 벤처 차량을 리스에서 타고 있다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올렸고 서울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고 거기서 작업하는 사진까지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뮤지엄급 아파트다. 뮤지엄 박물관급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도 하고 소개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마세라티도 새롭게 장만했다고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시는 여러 차례 연락해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징원 관계자는 대출 상환이 안되면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법인의 대표 재산을 여러모로 파악해 봤는데 저희로서는 조시는 상환 가능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성은 씨의 설립 법인과 차와 집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로 파악해 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진공 국가기관으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갚지 않고 있는데 그 외제차 그리고 새로운 회사 한 1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새로운 회사를 살렸고 그리고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자, 그러면 가설이 이런 게 성립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지금 본인이 쓰고 있다. 그래서 중진공이 개인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압류할 자산이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둘째, 중진공이 조사를 해봤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자산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셋째, 중진공이 최근에는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 재산이 원래 빌린 돈은 2015년도니까 2019년부터 기업 설립을 했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차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진공이 자산을 추적했을 때는 없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는 중진공이 조성은의 자산에 대해서 상태 파허를 안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 기사를 쭉 보면 여러 차례 상환 관련돼서 독촉을 했다고 하는 걸 봐서 최근까지 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성은에게 누군가가 돈을 대준 것 같다. 돈을 줬는데 이게 조성은은 지금 채무가 있고 하니까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회사도 차리고 주상복합도 마련하고 마셔라티 차를 쓴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전주가 누구일까? 무슨 돈일까? 어디서 나온 돈일까? 여러 가지 의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은은 고발 사주 의혹의 직접적인 제보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장과 식사하는 게 알려지고 국정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뉴스버스가 이렇게 보도했다. 우리 원장님과 상의하거나 통보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게 사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지원 씨가 조성은과 결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야당입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이다. 정치 개입이다. 그래서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를 사주했다. 그런데 박지원 씨와 만난 장소도 롯데호텔 38층의 고급 일식집이었고 그렇다면 이게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딜까? 이 돈이 들어간 곳이 어딜까? 이 마셔라티를 리스해줬다고 맨 처음에 한 것도 박지원 씨가 대표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국민의당 대변인으로 있는 회사 그 회사에서 유일하게 두 명이 등기사했는데 한 사람은 박지원의 당에서 대변인 했던 사람 그리고 조성은이었습니다. 그 대변인이 조성은에게 차량을 마셔라티를 리스를 해줬다. 그런데 나중에 실적도 없고 해서 조성은은 리스한 것도 본인이 돈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박지원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회사도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 리스도 받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마이티 미디어나 그 다음에 여기 주상복합이나 또는 마셔라티 이 차량 소유하는 이런 과정의 재산 형성에도 박지원 씨가 연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박지원 씨에 대해서 특활비 조사를 밝히라 특활비 사유 내역을 밝히라 한 것이 아닐까 특활비 국제본장의 특활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건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쓰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들이 혹시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성은 씨 혹하기가 있는지 이런 의욕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조성은에 대한 수사 박지원에 대한 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조성은이 쓰고 있는 또는 조성은이 갖고 있는 재산의 출처 자금의 출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 이 사건이 터져나왔고 그 관련해서 일종의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매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